두 분 싸우셨어요? 싸우긴 내 이만 낙살인지 아니? 우리도 인꼬다 인꼬 안 그래 여보? 엄마 어디 아프세요? 아파 아주 심각하게 어디 가요? 네 엄마 인마 건강 체리지 않아? 내 세계 왜 안 내려와? 뱃속에 혹이 생겼댄다 네? 어머니 정미검사 해보셨어요? 네? 얘가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? 혹이라면서요? 저 아버지 아니 왜 딴척이야? 내 뱃속에 심술보란 혹이 생겼댄서 에? 아 깜짝 놀랐잖아요 에이 참 저도요 얘 너 그러고 나갈 거니? 얘 왜요? 너무 화려하잖아 임산부가 제가 어머니하고 다닐 때 신경을 좀 써요 제가 어머니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배부르기 전에 뭣도 맘껏 내고 싶고요 그럼 그럼 아 지금 어디 언제 해보냐? 네 뭐 먹어? 그래 네